안녕하세요. 공개방송 퍼트코리아 여행의 시작. 자, CEC의 무대였습니다. 여러분들,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주세요. CEC, 저희가 이렇게 완전체로 모임을 시켜서는 오랜만인데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스피스탄 클레어. 안녕하세요. 우리 이들의 CEC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CEC에서 보컬 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CEC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CEC의 많은 아이들 멤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태국에서 온 소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태국 나왔어요. 네, 황스카, 사와디카? 아니요. 아니, 소영이는 또 이제 마스카가도 있고, 또 기희도 많이 탔을 것 같아요. 네, 태국 갈 때마다 반갑습니다. 태국말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불러볼러 반갑습니다. 네. 저, 태국에서 콜라콘이었는데, 인사 가서, 저, 인사 멤버들의 유진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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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모르겠어요. 저 누군가요? 제가요? 네, 제가 아니에요. 승혜입니다. 승희씨랑 또. 아, 저Bay가. watershed, wonder 도저히? 좀 인사 특정 고맙습니다. 그렇군요, MTV была. 이만 contrario, 대인은 굉장히 잘 들곤 보고요. 그래서 인사 hochaff sy мен을 없애기 확실히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날씨가 있고요. 사실 제가 처음 한 번도 안 되고, 탈레를 한 번도 안 된 나라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오늘 처음입니다. Q. 시일씨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다닐 것 같아요. 어느 나라를 많이 가보십니까요? 어느 나라를? 저희 면업에 돈이 있으니까 태국에 가르쳐요. Q. 시일씨는 첫 해외를 간 게 태국이었거든요. 굉장히 개천명인 나라에서 꼭 가서 시일씨의 매력을 하셨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냥 나기 너무 아쉽잖아요. 어떤 노래 또 좀 아쉽죠? Q. 시일씨는 첫 데뷔곡인 펜펠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 노래 들으면서 시일씨 lobster 노래 둘게요. 박수로合요,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